74세의 한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. 10년 동안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 유부녀가 오히려 이분을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구속까지 됐고 그 이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 그래서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만나고 또 모텔도 자주 출입을 하셨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간녀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촬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연령을 불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행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